정치 1번지인 종로구에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로구는 민주당이 거의 필승하는 지역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모든 종로구에 속한 43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누가 승리하는가 하니까 민주당이 백발백중처럼 승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일어나면 2020년 4.15 총선이든 2017년 여러분들 지방선거에,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선거든 종로구청당선거든 모든 데서 다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20년 총선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부터 여러분 총선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데칼코마니 모양의 좌우대칭인 그래프가 바로 2020년도 종로구 4.15 총선 이낙연과 황교안이 여러분들 맞붙었던 곳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2020년 총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낙연은 10% 21% 정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황교안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습니다. 전 여러분들 동에서 43개의 전투표소에서 모두 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00%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만든 선거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것이 바로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무려 32%를 조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조작한 겁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사전투표 수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를 여러분들 조작해가지고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에게 16%를 빼앗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실제로는 49%를 득표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64%로 만들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실제 득표수는 여러분 47% 득표를 했습니다마는 황교안 후보의 표를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수의 33%를 빼앗아가지고 득표율을 31%로 만들었습니다. 32%란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고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3%를 빼앗았습니다. 다음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서울시 종로구 상황에서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여러분들 최종 합계치가 여기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낙연 후보는 54,896표를 얻었고 황교안은 37,592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률 32%를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정 사전투표수가 나옵니다. 조작되지 않은 사전투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투표수에 이따하게 되면 진짜 투표수가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진짜는 이낙연 후보가 47,303표, 황교안 후보가 45,185표를 얻었습니다. 2천표 차이로 황교안 후보가 패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여기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합된 것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로. 이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32% 조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제야 고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은 신민 D님이 제공하신 거고 여러분 이런 분석 자료는 제야 고수님이 날밤을 세워서 제공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진짜 득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는가를 여러분들 6번 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되고 오염된 것인지를 3번 하단에 있는 이런 후보별 특표수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서울시 종로구 이낙연과 황교안이 맞붙었던 곳에서 일어났던 사전특표 조작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같은 조작 공식, 같은 조작 프로그램, 같은 조작 공장을 가동했고 다만 조작률만 차이가 납니다. 2022년도 대선 상황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3구 대선은 여러분 이렇게 조작이 너무나 역력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 소위 투표소와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윤석열은 철도철미하게 패배합니다. 모든 사전투표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모두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그런 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일 득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 득표에서 무려 10%나 23% 정도 더 받습니다. 이거는 바로 미친 결과이자 조작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를 기록합니다. 모든 종로구의 투표소에서 다 윤석열은 대표합니다. 사전투표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꼭 같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를 조작했냐. 조작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대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선에서도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대략적으로 전국 평균 20%를 조작했을 것이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야구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입이 딱 벌어집니다. 몇 퍼센트를 조작했냐. 무려 30%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위에 이거는 대선입니다. 2022년도 3월 9일 대선입니다. 3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5,120명의 30%를 조작했는데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 15%를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마이너스 14%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마이너스 11%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입니다. 빼앗은 표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수 가운데서 여러분, 23%를 빼앗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26%를 빼앗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는 종로구에서 실제로 38%를 득표했는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52% 득표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 종로구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56%의 득표를 했지만 실제로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사전투표수를 빼앗긴 다음에 43%를 여러분들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30%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통상 3구 대선에서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로구에서는 무려 30%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종로구의 보궐선거 후보를 못 내세웠을 겁니다. 내세우는 순간 보궐선거의 여름 선거 결과하고 대선 선거 결과가 정확하게 뭡니까 상호 대조돼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는 종로구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 몇 표 정도로 얻었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2번 하단을 보시게 되면 윤석열은 3구 대선의 종로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55%를 차지했고 이재명은 39%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55%라는 것은 당일 투표 득표에서 55%는 압도적인 승리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큰 차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49,155표 이재명은 46,109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4번입니다. 종로구의 40여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인 30%를 적용해 가지고 다 표를 조작한 것을 다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여러분들 추결해 보니까 바로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당일 득표율인 50표를 5번을 더하게 되면 여기 여러분 최하단에 있는 것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전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는 5만 6,215표를 얻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자는 4만 9,155표를 얻었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3만 8,498표를 얻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오염된 자료는 4만 6,109표를 얻었다고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낱낱이 세상에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추결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성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은 종로구에서 5만 6천 이재명의 3만 8천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4만 9천 이재명 4만 6천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낱낱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020년도에 총선에서 그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과 똑같은 조작 공식과 똑같은 뭡니까 소위 조작 공장을 가동시켜 가지고 3구 대선을 훔치기 위해서 종로구에서 무려 30%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예를 들어 모두 집대승 돼 가지고 아름다운 한 편의 작품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처럼 신민 디님이 제공하신 이 소위 데칼코마니 모양의 좌우대칭이 명확한 그런 통계의 그래프입니다.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대선에서 종로구 산하의 40여 개의 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압승합니다. 종로구에서 55%를 차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조작을 심하게 했으면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사전투표 사이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 39%의 득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52% 득표한 걸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거를 묻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종류의 감정도 여러분들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지나치다고 냉철하게 할 정도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전투표의 43%로 내리깔 수가 있습니까? 12%나 줄여놓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39%를 당일 투표에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52%를 뻥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렇게 해서 뭡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이렇게 침탈하고 체제 변혁을 시도한 그런 일들이 지난 5년 모든 공직선거에 있었고 이것의 피날레가 바로 여러분들 2020년 3구 대선을 통해 가지고 20년 좌파 좌익 장기 집권을 그냥 획적한 그 대규모의 내란죄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진보와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자육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자유 애국 시민으로서는 이 무도한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55%를 득표한 당일 투표에 득표한 윤석열 후보의 표가 갑자기 뭡니까? 사박 5일 사이에 43%로 여러분들 줄어들 수가 있냐.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39%를 당일 투표에 득표를 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52%를 뻥튀기를 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동시에 사전투표 조작이 갖고 있는 위험임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런 조작질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실행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의 전무를 파악하고 동시에 관련자를 색출하고 중벌을 여러분들 가해서 영원히 그들을 정치계와 공직에서 여러분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등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 가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짓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같은 조작 프로그램, 같은 조작 공식, 같은 조작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를 훔치고 투표를 훔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종로구청장입니다. 종로구청장은 여러 번 구청을 했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탄탄합니다. 굳이 당일 투표를 통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민주당 출신의 종로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은 그냥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마구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종 후보하고 여러분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종 후보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마이너스값을 합치게 되면 똑같을 겁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서울시 종로구청장 2018년 지방선거가 바로 사전투표 프로그램이 가동돼 가지고 이루어진 바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퍼센트를 조작했냐? 여러분들 이때는 18%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9%를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자유한국당 후보와 함께 7%를 빼앗고 그리고 김복동 바른미래당 후보에서 2%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18%를 빼앗아서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조작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종 후보는 여러분들 무려 당일 투표에서 60%를 점했기 때문에 전혀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50%를 넘었으면 상당히 안정성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50%를 이상 얻게 되면 그러면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당선됩니다. 그것은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2018년,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구청장으로 출마했던 김영종 후보는 60%를 당일 투표에 득표했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9%를 대해서 69%를 만들고 이수경 후보는 27%밖에 당일 투표에 못 얻었는데 또 그걸 굳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7%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3번 하단에 있는 푸른색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김영종 민주당 후보는 5만 1,231표, 이수경 자유한국당 후보는 1만 9,598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바로 종로구 40여 개의 투표소에서 조작률이 적용돼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가지고 18%가 적용돼가지고 모두가 표를 조작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다 시켰습니다. 투표소마다 원상복귀된 진짜 사전 득표수를 후보별로 다 합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4번 수정 사전 득표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1번과 4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바로 조작표수에 해당합니다. 조작 사전 득표수에 해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의 당일 득표수하고 4번의 진짜 사전 득표수를 합친 다음에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김영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는 5만 1,000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해 보니까 4만 8,000표를 얻었고 중앙선거관리는 이수경 자유한국당 후보가 7,000 이게 1만 9,598표를 얻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2만 1,641표를 얻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득표수하고 가짜 득표수 발표 득표수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사전 투표에서 조작을 몇 표까지 했는가라는 부분을 퍼센테이지뿐만 아니고 몇 표까지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3번 하단하고 6번 하단을 빼게 되면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종 후보가 몇 표 조작했다가 나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이수경 후보가 몇 표 조작했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게 되면 2018년 종로구청장 그런 선거에서는 김영종 더불어민주당 그런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60%를 그렇게 득표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사전 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그와 같은 김영종 구청장의 사정을 감안치 않고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8%를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종로구청장 선거를 확실하게 승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거를 조작한 부정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과 2022년도 3.9 대선에 의해서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2018년 종로구청장 선거가 행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2018년 지방선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선거가 종로구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모두 다 조작해서 당선시킨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서울시의회의 지방선거의 결과표입니다. 얼추한 20%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고병국 후보를 당선시킨 서울시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선출을 위한 종로구 제1선거구의 사례입니다. 종로구는 아마 2명을 서울시의회에 더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고병국 후보는 가회동에서 11.5%를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른미래당 정동희 후보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정동희 후보가 한 3.6%입니다. 그러면 두 후보 거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합치게 되면 여기 정확하게 고병국 후보의 플러스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 프로그램 조작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냥 조작만 다시 해가지고 20% 조작률을 넣어가지고 제2선거구도 그대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좌우대칭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4% 플러스 12%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조작률만 한 20% 정도로 제가 아마 추정됩니다만 20% 조작을 해가지고 종로구에 2명의 소위 서울시의회를 민주당 출신으로 입성시키게 됩니다. 아마 서울의 110석 가운데 102석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102석의 여러분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출신지를 조사해 보기에는 다수가 호남 지역 출신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정보들이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특정 향후의 출신들이 소위 국가의 정치를 물란하게 하고 본인들끼리 이 건을 나누는 그런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서울시장선거, 서울시구청장선거, 서울시의회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도 국민들이 의분을 느끼지 않고 침묵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딴 방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의분을 느끼지 않고 비분관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문재인이란 사람이 당선됐던 2017년 5구 대통령선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낸 것이 2017년 대통령선거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마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사전선거가 생긴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소위 발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발화가 이게 2017년 대통령선거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2017년 대통령선거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12%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좀 이렇게 작게 시작한 거죠. 12%를 조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표를 문재인 후보에게 6%를 밀어주고 홍준표에게 5%를 빼앗고 안철수에게 1%를 빼앗는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사건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거대한 부정선거의 하나의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쇄내시키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2%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종로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5%를 빼앗고 안철수하고 함께 1%를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선거하고 달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실제로는 4만 153표를 얻었는데 중앙선거관련의 발표가 4만 2512표를 얻은 걸 발표한 거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만 4291표를 얻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된 것은 2만 2325표를 득표한 것으로 발표가 된 거죠. 안철수 후보도 실제로는 2만 2706표를 얻었는데 중앙선거관련의 발표는 2만 2313표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39% 홍준표가 24%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무난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홍준표하고 안철수를 합치게 되면 47%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됐으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못했겠죠. 그런 추론을 또 여기서 종로구 사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모든 선거가 그러니까 호프님 말씀처럼 모든 것의 조작, 선동, 거짓말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개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님은 언론이 그야말로 쓰레이모가 된 겁니다. 부정에 붙자도 안 씁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비겁함과 이런 무관심과 이 부정이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전체를 다 훔친 겁니다. 선거를 다 훔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5대 공직선거와 사전투표 조작, 서울시 종로구 사례를 보게 되면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전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를 조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2020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는 32%를 조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구청장,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는 30%를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대선에서는 이게 아니죠. 대선에서는 잘못됐습니다. 12%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모든 조작 방식은 유사했고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일한 조작 엔진, 동일한 조작 공장을 사용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서 조작률을 30%, 32%, 12%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이게 구청장 선거가 30%가 아니었죠. 가만히 계시죠. 18%가 아니었는가. 이게 잘못됐네요. 18%였죠. 다시 또 수정해야겠습니다. 이게 18%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다. 18%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선거를 그냥 뭐 기계가 한 겁니다. 기계가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틀림없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